지난 3일 희한 꿈이야 너를 보내줄 수 없어 희한 꿈이야 망희 씨 인간의 주권 멤버 다 되셨네요? 명소, 아. 3개 있는 명소. 루브르 방무가. 근데 현실이 안 되겠다, 지금 루브르 방무가 갈 수 없잖아요. 그러게 난 오늘 생일이고 난 생일인 남자야 오빠가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벌 데이트 미 야 청구도 안 주냐? 너는 매니저라는데? 어? 멤버 중 어느 하나 노래해준 애들도 없고 책이나 읽어야지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면 책만한 게 없죠